한국 aham 한국 아마도 한국 아마도 한국 아마도 한국 아마도 여러분 오늘 캠페 사이를 받았습니다 아나운서스 스타가 어성민 최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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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 다 모아지고 나는 따라란 세 넷 따라란 세 넷 추추슈 세 넷 추추슈 세 넷 계속 이렇게 일어납니다. 이 팀이 서있을 텐데 이 팀이 안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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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. 이 팀이 안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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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